박효하 교수 박효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안보부재시대 제독의 대통령이 출마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심동보 제독입니다. 왜 제가 심동보 제독을 소개할까에 대해서 우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심동보 제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 달 동안 심동보 제독을 만나지도 못했고 전화통화도 하지도 않았고 또 누구로부터 전달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론으로 심동보 제독이 대통령에 출마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또 출마 선언을 읽고 나서 국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심동보 제독의 이야기를 꼭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바인 것 같고 제가 못하는 바를 용기있게 도전해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동보 제독은 해군사관학교 31기 즉 1977년도에 임관을 했습니다. 저보다 사관학교로는 한해 선배입니다. 대외 시절에 간첩선 격침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험적인 군대생활을 해서 해군사관학교 생도연대장으로서도 근무를 했고 미국방대학교 전쟁대학원도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기를 졸업했는데 저보다 1년 후에 해군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해군 준작으로 전역을 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합성사진이 국회에 5일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동보 제독이 그것을 제거를 했고 이로 인해서 심동보 제독 제3심까지 민사 및 형사재판을 함께 받았는데요. 민사재판에서는 그림값 900만원과 소송비원 1600만원을 지불해야 했고 형사재판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동보 애국TV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끝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모험적인 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동보 제독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핵심 임무는 국가안보이고 핵심수단은 군대입니다. 헌법 제66조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소화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이러한 제66조가 있기 때문에 헌법 제74조를 통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수십 개를 개발을 해서 지금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중에서 안보 전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의 토론 과정에서 안보는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비역 대장 등 과거 안보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큰소리쳤고 국민들이 뭔가 해줬으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동보 제독이 나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출마 선언문에 이 말이 있습니다. 방관자와 배신자는 단태 신곡에서도 지옥의 첫째 방과 마지막 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사실은 방관자가 더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방관이 조금 지나치면 배신이죠. 이란 상황에서 국농을 먹은 예비역으로서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긍정적 희생도 각오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만 해도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총 3억을 받고 1차 컷오프에도 1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인 출마를 해서 안보 문제를 알리겠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따라서 그 용기를 칭송하는 겁니다. 출마 선언문을 16개 항으로 썼는데요. 아주 잘 썼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현 상황의 인식입니다. 난파 중인 대한민국은 승풍파랑의 기세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G5 국가의 초석을 싸울 수 있는 용기있는 전략적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가렴주구 좌파 포퓰리즘 정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심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공무원과 노인 알바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온 국민과 청년들을 허탈하게 하고 환하게 만든 내로남불 위선 정권의 폭증은 온 나라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의 폭압과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북한까지 해방시켜 민족중호의 위협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불의와 타협해서 비겁하게 주저앉아 전체주의 정권의 노예가 되어 구차하게 연명할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동원 현 상황은 방관할 경우에 결국 배신이 되고 나라의 폐망에 동시하게 된다는 그런 상황인식인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출마 이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위선과 탐욕의 구태정치에서 자유로운 정직하고 청빈한 지도자에 의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망국적 내우외한에 처한 대한민국은 법전 출신의 무능하고 무정적인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또다시 전략적 신경도 없는 법률 전문가나 구태정치님께 맡겨도 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류 10위의 멸사본공의 자기 희생적 전투 리더십을 갖춘 이순신 제도가 같은 강력한 지도자만이 위선정권과 비겁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구하여 세계 인류의 정정당당한 명품국가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난파중인 대한민국의 함장이 되어 위선정권과 정치를 끝장내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향한 안전하고 힘찬 항진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법률관과 구태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정말 애국충전을 가진 또 전략적 식견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한다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약은 총 16가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앞에 있는 것은 기본공약으로 하면 그냥 분류를 해봤습니다. 국가정체성과 국민자부심보건 저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재독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건설 경제부흥 G5 국가도약 내집마련 및 미래희망보장 공짜문화 근절 및 노동개혁 이 두 살 굉장히 중요하죠. 탈원전 및 정치적 국가사업 백지화 주업이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 각 항목별로 적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목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보국민자에 관해서는 다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8, 9, 10항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안보태세 재확립이 남녀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개병제 북핵폐기 및 자유통일시까지 북한정권과 북한문을 주족을 한 현행 전시작전통제권 체계를 유지하여 안보태세를 재확립하겠습니다. 병력제도를 경쟁적 국민개병제로 기억해서 남녀차별 없는 군복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병력난과 취업난을 해결하고 병력문화를 선진화시키겠습니다. 9, 한미동맹 강화 및 국익구선외교 한미동맹과 한미일남보협력을 주축으로 한반도의 미수적 가치, 인권 및 법치를 증진시키고 번영과 자유통일의 기틀을 다져 국가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0, 북핵폐기 및 북한주민해방 북한핵무기를 완전폐기시켜 위장평화쇼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나름대로 적지 않은 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1번째 검찰사법 및 언론개혁 특이 언론개혁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12번째 인구정책개혁 및 노인 처우 향상 13번째 교육혁신 및 문화창단 14번째 탄핵 공작선거부정의혁 규명 공동체 가치보고 및 국민 대통합 15번째 정치방역 종식 16번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수 확립 및 위대한 대한민국 재건국 아마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읽어보시면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적지 않은 해답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심동보 제독의 출마 선언문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 제독의 대통령 출마와 관련해서 아마 심 제독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어떤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과연 우리는 자주구식이 있는가 자주를 가장 많이 떠드는 사람들일수록 실제 자주구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재 북핵 우리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해결하거나 미국과 북한이 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도 자주구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행복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핵 대응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결국 비핵화될 것이라면서 기도만 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이게 자주입니까? 자주구식이 없습니다. 올바른 독립국가가 아닌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왜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교육, 사회 잘 돌아갑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고 학생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법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 이거 대통령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실정에도 국가가 돌아가는 것은 경제, 교육, 사회에 관해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없어도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훌륭한 국군 통수권자가 없으면 군대는 산으로 가고 유사시 국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한 사람이 지휘해야 되고 한 사람의 명령이 중요한 겁니다. 지휘관이 중요하죠. 이게 우리 현재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50조가 넘는 국방예산을 갖고 어디 쓰는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2년 이상 시간을 할애해서 군복무를 하는데요. 그 군대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았고 군대는 외침으로도 국민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또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항상 잘못 뽑아서 현재와 같은 당나라 군대가 되고 만 겁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군사준비태세만 철저하면 좋지요. 그것도 아닙니다. 4년여 동안에 군대가 이렇게 망쳐진 것은 국군통수권자가 안보가 뭔지 국방이 뭔지 군대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국내 정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군대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휴전상태에서 북핵 위협이 이화칩 심각한데 안보 전문가가 대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대통령 후보 중에서 한 2분의 1은 안보 전문가 또는 안보를 몹시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안보는 여하치 심각한데 아무도 안보를 걱정하지 않으니 신동보 제도 같은 사람이 내라도 나가서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결심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기도 가족이 있고 자기 아내부터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신동보 제도를 비웃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용기가 부럽고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글을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심재독은 간첩서를 격침시킨 실제 무공수훈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신동보 제도기 출마 선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최근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해군 출신은 신동보 제도의 간첩선 격침 공로를 가로채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장관까지 하니 어찌 군대가 똑바로 가겠습니까?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제발 계급 위주로 군인을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주십시오. 군대 계급은 진정한 군인담 또는 전략적 식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람의 은행이 진정한 군인인지 전략가인지 이것을 보시고 예비역들을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역 장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뒤에서 신동보 제도를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비난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능력 범위 내에서 신동보 제도를 지원하려는 자세를 갖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동보 제도의 용짓는 행동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